한 해 동안 가장 많은 활동을 펼친 레이싱 모델에게 드리는 레이싱 모델상 순서입니다. 시상에는 카보의 장홍호 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최고의 레이싱 모델 주인공이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레이싱 모델상 수상자는 김아유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레이싱 모델상 수상자 김아유씨. 레이싱 모델계에서는 이미 인정받고 있는 스타로 등장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으며 케이블 채널의 MC자리를 깨차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너무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양희씨 회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 이 자리까지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양희 팬카페분들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제 옆에 항상 있어주는 부모님 그리고 형경오빠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